고민할 시간은 충분했던 것 같은데.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. 고민은 그저 결론을 피할 수단밖에 되지 않아. 난 답을 들어야겠어. 그래, 하자. 하자고, 우리 결혼. 그래도 명색이 내가 낙원호텔 총집에 있는데 식장은 우리 호텔 웨딩홀에서 하는 걸로 하자.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전담 플래너 배정해둘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어디인지 하고. 간단하게 하자. 너도 잘 알잖아, 너네 집안 사람들. 나 싫어하고, 우리 집안 무시하고. 좀 그래.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족들은 각자 알아서 챙기는 걸로. 또 할 얘기 있어? 없어, 지금은. 그래, 그럼 생각나는 대로 또 얘기해. 그럼 이만 갈까? 뭐해, 안 오고? 응.